현재까지 총 41팀이 본선 해외에 확정 지었습니다 이분들 당당하게 합격 마크를 가슴을 달고 정렬했는데요 그 반대쪽에는 예비 합격자들 간절한 마음으로 손을 모은 채 정렬했습니다 극적으로 본선 해외에 합류를 할지 아니면 짐으로 돌아갈 것인지 최후의 와일드 카드를 지금부터 발표합니다 너무 떨린다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어려웠어 다시 첫 번째 추가 벽자 육주 에이스 첫 번째로 합류 중 합격자 육심밤 이수호 아 너무 춥다 진짜 너무 춥다 대단하다 대단해 대신 자유고 대신 자유 사랑을 빼 대신 자유고 아 너무 춥고 아니요 아 정말 춥고 또 춤을 잘 춥고 이제 수준이 перед 자유가 너무 춥고 바보가 되고 말았어요 막 그댈 사랑하니까 노래는 말하고 출발해 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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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엄청 운했어요 둘 다 축하드려요 역방의 세 번째 합격자 53번 김정민 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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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 나 bands 그 바 하 고향 하 펑이 역몰지 이거 했지 않았어 이거 지금 했지 못했어 펑목이었대 출발 격차 한 명 한 명 넘었다고? 이거 마지막이야? 한 명 더 뽑아주세요 더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마흔 다섯 번째로 본선에 합류합니다 66번 강설민 기억하세요 강설민씨가 눈빛으로 노래하는 거 저 표현은 아무나 못하거든요 눈빛으로 노래를 할 수 있는 경치까지 가는 가수가 얼마나 있을까 아 뭐야 아 뭐야 오늘 트롯에 총 마흔 다섯 팀이 본선에 진출합니다 축하해요 너무 좋다 죄송합니다 죄송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탈락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정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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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